와 첩첩 오프스유블 어메 개빡센다 방어도 단 1도 올릴수 없다 이 첩첩은 죽거나 죽이거나 쓰 즈미 party 시 비 등 따 따 따 따 따 따 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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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애들... 진짜 왜 이렇게 쓰냐 아 아 좀 안맞고 올라가면 안될까? 이런... 미친... 드디어 수비란 걸 했다 이게 덱이냐 이게? 아니오 룽인데요 어서 룽 룽 룽 룽 룽 ・ ・ ・ ・ . . 듀얼 몬스터즈 아니 쓰레기 마스 홀라임 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빠바바바밤 뭐 지우지? 여류 울화 지우면 되나? 와 옆배다 몰루표만 밟아야지 오 쉣 21대 이게 게임인가 싶다 이게 게임 아님 내가 봄 횡행변화 횡행이랑 천계단? 아니 미친 아니 이와차 왜케 화남? 화가 잔뜩 났네 격분 지울까? DM 주세요 아이 개똥댕이라 엘리트를 못 가겠네 호프는 개잘 잡을 것 같은데 기도 좀 해주면 끝장날 듯 아 근데 보스만 잘 잡으면 뭐하냐고 라그 한 장이면 되겠지 라그 두 장 어차피 에너지 없어서 쓰지도 못해 라그 한 장이면 되겠지 보라색이니니 보라색이니니 보라색 만났어 보라색 만났어 헐 이게 라그나로크지 온틈절 드로나 좀 줘봐 그럼 ... ... ... ... ... ... ... 님은 바로 라그나로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님은 지금 2번 때리지만, 예전에 3번 공격부터 시작했었다 슬키야.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군. 파충류 주술사는 일반 몹이었다. 3점 주인세 골받겨낸. 어! 와 라그 뺏기는 줄 알고. 어! 믿어 임마. 니 영혼의 고통을 안겨주지. 상림은 DM으로 문의 주세요. 이것 건별집을 하고 강요하는 듯. 너무 고통스럽다. 학습. 학습. 트레김. 구보가 나 있으면 훨씬 강림이 빠르긴 한데. 드록 없어. 이런 매친. 나와 안났어. 마크 이나. 돌려차기 돌려차기도 애매한데 이런 매친 수고하셨습니다 광휘 고맙다 고맙다 쓰리기 우엣 욕조 나이트웰드 안 나오네 나이트워드 안 나오네 나이트워드 안 나오네 알려줘 아씨 아 숨막힌다 진짜 도미터 이게 개미냐 이거 내가 보기엔 이거 개미님 아 미친 드로를 안주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드레이 게임마냐 이거 오짐 도졌다구 으잇 으잇 드레이게임 진짜 병신게임 하지만 살아있죠 에 살아있다면 이변에 논다 으잇 으잇 15 곱하기 3 뭘로 났죠 못났는데요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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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호 오시여 영원한 고래 밤으로 날 보호하셔서 거룩하신 지혜로 날 포기해라. 오우 아, 스승. 아, 스승. 이건 무한보니까 잡긴 잡았네 쓰레기 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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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í 그래서 이제 모함 혹시 성급함 쓸 수 있나 라그나로크가 없어야 쓸 수 있나 라그나로크를 여기서 지우고 편지칼로 잡아 여기서 라그 지우고 성급한 편지칼로 잡는 거지 천잰데 지우고 성급한 편지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성급함 성급함 그래도 쓰는게 낫겠지 에너지 얻을 수 있는게 모션이 더 좋았을텐데 Didn't으로 육선이 더 알게 된 이제 저 dni 여기까지 왔으면 얘네들은 잡았고 진짜 라그 지우고 던지 칼로 잡는게 옳은 미래가 아니었을까? 라그다로크로 수리건 보는 왓처 아 근데 민첩 포션보다 저게 더 방어도 높았네 잘못 쓰인다겠네 괴뢰기 이렇게 던지 칼로 잡죠 막 이 타입 틈칼로 잡았지 저게 더 큰 틈칼로 잡았다 뭐 이젠 질 일은 없안나 몸가락이 아플 뻔이씨 오행을 시작하지 시지푸스의 점탑 방어도를 올려놓으면 다시 떨어지고 방어도를 다시 올려놓으면 다시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고 그런 살처럼 해석에 포기 자체력을 끌고 있습니다. 조립형이의 일을 할 것 같습니다. 포기 자체에 잡는다. 포기 자체에 musstuste jail. 포기 자체력을 잘 잡아줬습니다. 번지칼도 흉기인가? 히트맨에서 번지칼로 가네 정말 거지같은.. 거지같은 시대에 거지같은 대기운 도착한 일이네 도착한 물건이 대기운 부족한 물건 도착한 물건 로봇 도착한 물건 다리 도착한 물건 도착한 물건 소요 도착한 물건 아 이제 방어도 안 올려도 되네 죽어라 뭔 거지같은 시대야 이거 우승 배부르네요 맹고 배 딸기 우르츠 닌자 턴당 16딜 넣는 편지칼 만절 패배 만절 패배 한글자막 by 한효정